완성되면 한지섭을 어떻게든 끌어내야 돼. 주실장 꺼내고 그놈을 제옥이 살인돼서 진검으로 몰아서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증거가 없으면 조작이로 돼야지. 안그러고 우리가 다쳐. 어떻게든 해림이 마음 돌려서 한지섭한테 정을 떼게 해야 돼. 자칫하면 해림이 때문에 일을 그르칠 수도 있어. 한지섭 너무 쉽게 보지만 제옥의 의식 잡고 당신의 한지서 없애려던 계획까지 눈치챈 놈이. 진검 견위선에 당신들 같은 편이면 소외. 스쿠터 사고로 설아 씨 뱃속에 있던 아이 유산시킨 것도 한지섭이 시킨 거고. 인욱이 리베이트 사건도 한지섭이 꼽인 거야. 지금도 인욱이 몰아내고 강인그룹 통째로 삼키려고 하고 있어. 한지섭 어떻게 된 거야. 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한지섭 어떻게 된 거야. 한지섭이 좀 더issez. 한지섭 어떻게 된 거야. 한지섭 어떻게 된 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